엑스타레이식모델 엑스타레이식모델 안녕하세요. 엑스타레이식모델 안녕하세요. 엑스타레이식모델 안녕하세요. 엑스타레이식모델 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민씨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그럼요. 여기 금호타이어의 온갖 노하우들이 담겨있는 연구소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요즘 들어서요. 많은 분들이 SUV를 타고 계시고 이게 전세계적인 열풍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SUV 열풍이 상당합니다. 혹시 유민씨 주변에 SUV 타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요. 엄청 가까이 있죠 일단 저희 아빠. 저희 아빠가 이번에 신차를 뽑았거든요. SUV로 그래서 옆에 항상 타고 댕기해서 잘 알아요 이렇게 SUV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오늘은 금호타이어 연구원분과 함께 SUV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배워서 집가서 아는 척 할거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타TV 구독자 분들에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에서 SUV 타이어를 맡고 있는 김성원 연구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SUV용 타이어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SUV를 타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상당한데 타이어 제조사 입장에서도 좀 관심들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SUV가 과거에는 높은 차고로 인해 승차감이 떨어지고 연비가 나빠서 일반 승용 세단을 선호했다면 요새는 자동차 기술이 발달해서 SUV의 안정성이 좋아지고 레저 활동에 필요한 많은 짐을 쉽기 편한 이유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호타이어에서도 그 흐름에 발맞춰 최적의 SUV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미 씨 혹시 SUV랑 세단이랑 쓰는 타이어가 좀 다르잖아요 둘이 어떤 차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세단은 좀 작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고요 고급스러운 느낌? 네. 그리고 SUV는 등치 크기 강렬한 느낌? 네. 강렬한 느낌 일반적으로 SUV는 차량 자체가 무겁고 짐도 많이 싣기 때문에 SUV용 타이어는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보다 내구성이 더 좋고 더 견고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나타내는 하중 지수도 더 높습니다 또한 차량의 정보가 높은 걸 고려해서 차량에 알맞은 전용 타이어가 만들어지죠 확실히 차가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타이어도 많이 달라지네요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어요 요즘 가끔씩 보시면 일반 SUV인데 SUV용 타이어가 아니라 일반 세단용 타이어를 끼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앞에서 SUV용 타이어는 승용차용 타이어보다 하중 지수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무거운 SUV에 하중 지수가 낮은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를 장착한 채로 많은 짐을 싣거나 사람을 많이 태워 부담을 주게 되면 타이어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태에서는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타이어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가속이나 회전 시 타이어의 사이드 부분이 제대로 버티지 못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들도 마찬가지로 계절 혹은 지형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SUV 타이어도 혹시 종류가 좀 나눠지나요? SUV 타이어도 물론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MT 타이어와 HT 타이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MT 타이어는 머드터레인의 약자로 진흙탕이나 비포장도로 산길 등의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타이어로 말하구요 HT 타이어는 하이웨이 터레인으로 도심이나 고속도로 등의 온로드 주행에 특화된 타이어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MT 타이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레드 블록이 크고 그루브 홈이 깊고 넓게 되어 있어서 이물질이 껴도 잘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에 반해 HT 타이어는 그루브 홈이 좁고 촘촘해서 주행할 때 주행 성능이 뛰어나고 승차감과 성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오프로드 다니시는 분들 뭐 특히 험로 주행 다니시는 분들은 MP 타이어를 쓰면 될 것 같고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 뭐 출퇴근 위주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엘스스 타이어를 사용을 하면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유민씨는 산길은 잘 안 가시죠? 산도 싫어하고 등산도 싫어하고 산에 관련된 것 아 그러면 이제 도심형 타이어 아까 말씀하셨던 HD 타이어가 적합한 것 같네요 금호 타이어에서 자랑하는 도심형 SUV 타이어에서 어떤 제품을 추천할 수 있나요? 우선 금호 타이어에서는 SUV형 전형 타이어로 크루젠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요 균형 잡힌 성능과 컴포트한 성능에 초점을 맞춘 크루젠 프리미엄 제품과 뛰어난 고속주행 안전성과 핸들링 및 제동 성능에 초점을 맞춰 고속능 SUV 차량에 적합한 크루젠 HP 91 그리고 이 두 제품의 성능을 적절히 양립시킨 크루젠 HP 71이 있습니다 만약 스포츠한 드라이빙과 편안하면서 안락한 주행 감성을 동시에 즐기고 싶은 분들은 도심형 SUV인 크루젠 HP 71을 추천합니다 아버님한테 HP 71을 선택하라고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계속 외우고 있으려고 네 HP 71 혹시 이제 HP 71의 기능이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HP 71은 SUV 타이어 중에 가장 최근에 개발된 만큼 첨단 기술과 프리미엄 소재를 적용하는데요 먼저 도심형 SUV 타이어답게 저소음 패턴 설계와 노이즈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숙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고강성 벨트 패키지와 최적의 벨트 각도로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균일한 접지압 유도로 마모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HP 71은 차량 타입별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살겠는데요 먼저 도심형 SUV 차량에는 패턴 가변 피치 적용으로 저소음 성능을 강화시켰고 고성능 고와중 SUV 차량에는 숄더블럭에 3D 사이퍼를 적용하여 핸들링 및 제동 성능을 강화시켰습니다 타이어는 운전자의 안전성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더 크고 무거운 SUV 타이어로서 프로젠 HP 71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괜찮을까요? 물론 안전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먼저 국내 4계절인 특성을 고려하여 저온 특성의 고무를 적용하여 기존 제품 대비 스노우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켰고요 패턴적으로는 센터블럭에 지그재그 리브랑 미세 사이퍼를 적용하여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막 형성 발생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최근에 타이어 사이드 디자인을 보고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HP 71은 타이어 사이드 부분에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홀로그램 기법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외관과 세련된 표면 질감을 구현했는데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입상하면서 그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타이어도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네요 그러게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SUV 차량들도 보면 사이즈가 다 제각각인데 금호타이어 크루즈앤 HP 71은 어떤 차량에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크루즈앤 HP 71은 16인치부터 20인치까지 총 선 7구격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차종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투싼이나 기아 스포티지 폭스바겐 T9왕 같은 컴팩트한 차량부터 모아미나 펠리세이드 포도 익스프로어 같은 대형 20인치까지 대형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빠가 그 쌍용의 넥스턴 SUV를 이번에 신차를 뽑아가지고 혹시 저희 아빠한테도 이 부분을 추천하고 싶은데 방금 말씀해주셨던 HP 71은 저희 아빠가 사용해도 무관할까요? 네 상용 레스턴에도 적합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는 혹시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전문점인 타이어 프로에 방문하여서 구매 상담을 받으신 후 차량의 특성이나 본인의 주행 습관을 고려하려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금호타이어의 김성원 연구원님과 함께 SUV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SUV 운전자 분들에서 만약에 타이어를 좀 새롭게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이어와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엑스타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